사도행전 1장을 보면 교회 사명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리라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0문도의 기도가 있었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한 유다 대신 한 사람 마띠아를 채워 놓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냐고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했어요 이 장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방언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샬라샬라도 방언이지만 그보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막힌 관계가 뚫어지는 언어라 천하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제가 거의 3년 전 암을 말씀드릴 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제목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였습니다 이제 그동안 게시록과 열한기상을 전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이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의 영육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도행전 설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성령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설교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그런데 성령의 설교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들리겠죠? 이게 걱정이에요 부디 사도행전 전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추건합니다 성령의 설교는 첫째로 잘 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천명이 돌아왔겠죠? 2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그의 첫 공식적인 설교인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양육받은 구속사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지 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설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형제들아 하면서 자꾸 들으라고 해요 근데 오늘 여기 22절에서는 이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경의 박식한 이스라엘이 성령의 역사에는 지금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들리게 할까요? 우리도 꽤 목장 예배처럼 잘 듣는 훈련을 이렇게 하면 신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잘 들리게 할 것 같아요 신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듣고 성령이 맞이하니까 안 듣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가 늘 분이 나요 근데 우리는 목장에서 이런 공격을 너무나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게 훈련이 되어서 자기 죄를 보면서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그래서 비교적 잘 듣고 또 잘 들리게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500원 게시록 마지막 말씀처럼 성령의 힘입은 교회가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 또한 성령 충만 설교할 때 암이 걸린 거는 이제는 좀 잘 들으라고 저한테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만 따라서 좀 말 좀 하라고 그래서 제 말과 제 힘으로 설교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성취에 설교만 하라고 항암으로 다루셨다는 생각입니다 13절에 보면 성령 충만은 이렇게 조롱을 받는 것인데 이제 조롱을 받아도 베드로처럼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설교를 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의 설교만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의 설교가 잘 들리십니까? 자 안 들린다면 제가 성령의 설교를 하지 못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입니까? 너무나 답이 뻔해도 그래도 한번 나눠보세요 목장에서 아픈 얘기도 잘하고 싫은 얘기도 잘 들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설교가 잘 들리면 두 번째는 잘 살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 주제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삶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22절이에요 들으라 하놓고 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성령의 설교는 상대방이 아는 것으로 보금을 증거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설교는 무턱대고 결론을 내리며 내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한 단계씩 설득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회복된 후에 이런 지혜가 생겼습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요 베드로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사랑하는 예수님 같이 살았었잖아요 그 훈련 같이 받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그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이 세 단어로 결합된 표현은 예수님의 사역에만 쓰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이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었어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베드로가 성령으로 또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능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 기사의 효력은 그래서 놀라움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표적의 목적은 보이는 것보다 영적 진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만 쓰였던 이 단어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 성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 또한 나사렛 예수처럼 무시받을 여러 조건을 가졌지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당시에 그 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심판처럼 온 암 사건은 그때 내 현재의 이유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권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이 발견된 후에 전체적으로는 이게 상인데 일부분은 내 속에 열심과 내 힘으로 참는 그 인내로 인해 책임을 물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항암을 하면서 할수록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놀라운 기사인데요 그래서 암이 낳아서 기적이라기보다는 암을 잘 해석하여 영적 진리인 말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제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했는데 암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진노가 되어서 심판인데 바로 21절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암이 구원의 권세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과연 암이 구원의 권세가 되어서 전했더니 이렇게 부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외적으로는 모든 상황이 형통한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깨달음이 이렇게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 바로 이런 깨달음이 그 암이지만 잘 살게 하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으로 계속 내 이 암을 말씀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잘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암 메시지도 보내고 그래서 여전한 방식으로 사니까 진짜 그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 게 항암 끝나고 루키 사장 찬송 제목으로 설교하는 날 임신 거의 불가능이었던 40중반의 늙은 아들내외에게 자연 임신이라는 소식을 그날 듣게 하셨어요 정말 이거는 문자적으로 표적 같고 기사 같고 권능 같지 않아요? 그때가 3월이라서 태명을 찬송이와 3월이로 지었는데 루키의 오베스 남자인데 3월이라고 질 때 살짝 여자 같더니 진짜 딸을 주셨네요 찬송이와 그날 본문 속에 구속사의 주인공 유다의 줄임말 유송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다 이제 말씀 따라 그리고 이제 임신 때 기영아 고위험군 검사에서 수치가 많이 높게 나왔죠 그리고는 또 후에 또 이제 또 양수가 다쯤이라고 계속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고 또 노산이었잖아요 그러나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검사 하나도 안 했어요 뭐 그렇다고 또 뭐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 검사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네는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또 이럴까봐 굉장히 그 간절히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했기에 우리 모두 요동치 않아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부인과를 가면은 아 그런 검사 결과가 나와도요 또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자꾸 검사하고 가서 뭐 침 꽂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는 낳으라고 임신했으니까 아셨죠? 우리 심플하게 사십시다 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무엇입니까? 즉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전하며 능력과 놀라움과 말씀의 표적을 보인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성령의 설교를 이렇게 잘 들리게 하는 것은 또 잘 살게 하기 때문인데 그럼 세 번째는 잘 살게 하는 것은 잘 죽게 합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받아였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렇게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처럼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잘 산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뜻이 있어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셨어요 이걸 다 알아요 아버지 뜻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죽어요 그렇지만은 얼마나 무서운 고독을 경험하셨겠습니까 이 고독을 겪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지만 이 일을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이 성령의 설교를 지금 하는 거죠 우리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것 같아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을 왜 그렇게 죽이고자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은 실제 삶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이 따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지도층들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구약에 열한기상에 아하과 이세벨하고 똑같죠? 나봇도 죽이고 엘리아도 죽이려고 했고 우리도 혼자 정직하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통한 정직은 싫습니다 삶이 연결되니까 듣기가 딱 싫어요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좋지만 목장은 싫다 또 목장은 좋지만은 목사님 설교는 딱 싫다 참 종류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창조주의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시고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죽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께 수투많은 간증은 다 죽어지는 얘기입니다 잘 사는 것은 잘 죽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 스펙 쪽 잃은 게 아니고 정말 잘 사는 것은 내가 이 삶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그래서 자기의 똑똑함과 대단함과 이걸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인내하고 희생하며 죽어지는 거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인내했고 얼마나 희생했고 내가 얼마나 죽어졌는가 이게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돈 잘 번다고 이쁘다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인데 능력으로 자기보다 못 미친다고 무시하고 또 바람 폈다고 버리고 이러면은 그 여자 바보입니다 똑똑한 부인이 그렇지 못한 남편을 섬기는 것은 죽는 일 같지만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이고 그것이 가장 큰 여자의 멸류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 남자는 일이 우상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상사를 능력으로 그렇게 무시하면 거기도 바보입니다 무능한 부모, 완악한 남편, 권위적인 상사에게 잘 죽으면 그 죽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니까 권능은 거기서 야 저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보는 거고 계속 놀라는 거고 기사 거기서 말씀의 표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죠 와 저 김대리는 어떻게 저렇게 잘 참지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웃지 이러니까 여기에서 질서라는 것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땅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그렇게 결국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에게 결국은 리더십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틀렸다 나가고 너 틀렸다 투서하고 이딴 사람에게 마지막에는 안 가요 잘 살아 보여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까지 천국 가기까지 안 들키는 사람은 그건 정말 문제예요 왜냐하면 천국 갈 때까지 안 들키면 그건 완전히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그래도 들키는 게 아주 굉장히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못 죽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지금 못 드러내요 뭐라고? 니가 내 남편하고 살아봤어? 이게 여러분들의 주제가잖아요 목사님 우리 사장을 알아요? 알아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별 인생이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드러내기도 어렵고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목장이 싫은 거죠 맨날 가서 참으라고 인간적으로 참으라고 하는 걸로 들으니까 못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 성령의 설교가 그래서 날마다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여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모멸을 받는다고 해도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가정을 이렇게 버리면요 앞으로는 안고 뒤로 결국은 믿져요 자손 대대로 믿지는 장사예요 삼사대에 믿지는 장사예요 자 남는 장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또한 육창항암을 하면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투병의 시간을 통해서 잘 죽어져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 그렇게 이제 초기 같은데 이제 암이 흩뿌려져 있어가지고 아주 남이 할 건 다 했는데 그래서 항암제 100개는 또 저기 어떤 약도 안 돼가지고 항암만 했어야 되는데 흩뿌려져 있어서 아주 항암제도 독하게 예를 들어서 한 두 개씩 여덟 번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세 개를 다 써서 여섯 번에 했기 때문에 한 번에 할 때 아주 독한 항암제를 그러니까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그런 이제 그 힘든 초병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잘 죽어져야 했는데요 제가 무서운 남편에게 잘 죽는 것과 우리 남편하고 있을 때도 밤에 잠 못 잔 적 많은데 실제로 이 무서운 항암 고통에서 24시간 잠 못 자고 그렇게 막 이런 고통을 계속 겪는 거는 거기에서 잘 죽어지는 것은 또 다른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신 것이에요 제가 암이 구원의 건세라는 것을 알아도 아프면서 갇혀 있으니까 정말 힘들고 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외로우니까 암 걸린 분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어요 암도 항암을 한 것과 아닌 것은 정말 큰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암이 걸려도 항암을 안 하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쉽게 지나가는 사람도 또 있는데 그런데 이걸 당하면서 이 모든 것은 그 전에 알던 것과는 참 달랐어요 그러면서 이 항암을 하면서 제가 그 항암보다 높이 소순산 있었다고 했지만 바로 그 높이 소순산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얼마나 사랑이 없고 힘든 분들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사랑의 깊이가 너무 얇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온유해 보이는데 제가 구원 때문에 참는지 사람이 무서워서 참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참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할 말을 못하는 것이 이제 사랑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화내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가 이게 사랑이야 그런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 설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말 끝이 없다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만큼 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막 바빠서 이러고 댕기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참 형편 무인직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또 다른 하늘이 열려서 이렇게 주님이 만나 주시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너무 꽹과리를 울리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생각지 못한 이런 회의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에게는 이 민숙이처럼 가글 뜨고 화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너는 할 말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자신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인 것 같아요 자신을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마귀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찾았어요 한쪽에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상으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겪어야 또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제가 이렇게 직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자기를 직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어겨주셔서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기만 하면 그냥 힘들기만 했겠는데 항암보다 높이 솟은 그 제 산을 보니까 도려 항암을 이기기가 쉬웠다는 생각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잘 죽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는 기회가 저한테는 꼭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암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었거든요 다시 또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의 항암 메시지를 통해서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러나 참 기가 막힌 일도 있는데 2장 12절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13절에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고 해요 아우슈비츠 학살 때 유대인들이 이 시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고난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자신을 보기는 커녕 아직도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문자적으로 민족적으로 당했음에도 죽어지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고향 식구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너무 잘나고 잘 살아서 성령의 설료가 이게 들리지를 않아요 나사렛 예수의 권능이 무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5천 년 동안 이렇게 못 살다가 처음으로 잘 사는 것은 고종대왕 때문도 아니고 세종대왕 때문도 아니고 이름 없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흘린 순교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몇 십 년 만에 이렇게 5천 년 반반 년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는 걸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이거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이 아깝게 이룬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다시 이제 못 들여서 예배 못 들게 될까봐 요새 정말 뭘 회개를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내가 잘 듣고 잘 살고 잘 죽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예수가 예수 성령의 설교가 안 들리면 누구하고도 안 통하지 않아요 이쪽 저쪽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잖아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도 죽어지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는 거 보니까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가슴이 막 찢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회개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더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성령의 설교를 잘 듣고 잘 살고 잘 죽으면 그러면 네 번째는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정말 이걸 또 설명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은 죽이기 위한 사냥꾼의 덫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망이에요 근데 거대한 공동묘지가 입을 쩍 벌리고 있으니까 노력할 필요 없이 모두 가는 그 넓은 길에 사망의 덫에서 그냥 풀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풀어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에 대한 승리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부활신앙으로 연결시킵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리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거는 10편 16편 8절에 다윗이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의 인용입니다 다윗은 10대 때에 처음에는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아스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시기로 미움을 사서 15광야를 거치면서 이제 30살까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중에 도피 생활도 하고 침을 그적그적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세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서도 유혹이 넘어져가지고 가늠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분수령적인 회개도 했어요 그러나 이후에도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하며 반역해가지고 울면서 맨발로 성을 버리고 피신까지 가는 이런 정말 수치와 조롱도 겪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들과의 전쟁은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줄을 보았다고 한 거예요 다윗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인생 속에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맞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압살롬의 반역대에 그때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보기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 자체가 상급임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이런 구속사의 정점에 믿음이 되기까지는 사실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가장 수고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죽일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어제도 이 평원님이 10편 129편 3절에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처럼 참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괴로우나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 평원님 자체가 너무나 똑똑하니까 정말 그것이 있어야 할 고랑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남의 일은 또 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형제, 자녀 때문에 계속 고생을 했지만 그 조염병의 막내 동생 40년 된 동생을 20년 동안 돌보면서 너무나 이제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주께서 오늘 29절처럼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다른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참 모든 식구들이 또 이렇게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의 이런 깨달음을 위해서 좋은 공동체에 붙어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과 공동체의 간증을 보고 듣고 있으면 어느 날 이 육신의 둑이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부족해도 때마다 주를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의 삶을 목격하고도 세 번이나 부인했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했어요 이후 성령의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네로 황제 때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가도 육신의 근심이 더 충만할 수가 있어요 소망이 가득 차다가도 절망이 넘칠 수도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종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항상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말기암으로 천국에 간 이간이 집사가 목장 나눔에서 죽음에 자유로우면 모든 것에 자유로워야 하는데 내가 죽음에 자유해서 다른 것에 자유한 게 아니더군요 죽음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엔 자유함이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아버님 배로 병원 가는데 내가 아버님보단 더 살아야 한다 내가 먼저 하늘 날아가면 아버님 가시는 마지막 길은 누가 지킬까 하는 이 사소한 생활 속에서 염려하는 것들이 실질적인 두려움이라서 그걸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이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줄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27절에도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또 누구입니까 다윗의 신이니까 다윗입니까 오늘 29절에 보니까 다윗은 죽었대요 다윗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쓴 베드로가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걸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 자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장사된 후에 무덤에서의 부활을 천년 전에 미리 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말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시편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천년 전에 이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목격한 부활의 주님은 다윗이 미리 본 예수님과 똑같았어요 미리 보는 죽음과 약속과 부활을 위해 즉 미리 깨달은 성경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설교하고 전하는 것은 얼마나 성령의 설교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알았고 베드로가 알았고 내가 알아서 내 속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인생이 짧아요 제자들과 베드로는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을 육신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몰랐어요 그런데 오순절 이 성령 강림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나의 모든 사건도 성경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미리 봐야 하는 것이 성령의 설교 핵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결국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설교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삶을 빼놓고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이는 신유나 능력만 강조한다면 이거는 그냥 기복적인 성령 운동의 설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도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서 증인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고 외쳐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외치게 돼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한다면 여러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형제가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해도 한 사람만이 아니고 서로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게 끝이 나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다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일본에게도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싸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설교로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72살 되신 목자였던 성도님이 저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도께 등록한 지 만 14년이 되어가는 즈음에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 참 좋습니다 94세 치매 어머니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남편과 반절에 합가를 했습니다 15년의 이혼생활에 남편은 완전 노숙자 자체였고 몸은 할아버지였어요 너무 불쌍했고 미안해서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간 배운 대로 사랑의 언어를 쓰며 살 얼음판을 걷듯 조심조심 한 발씩 걸어갑니다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듯 꿈을 꾼 듯 남편의 옷을 빨고 청소를 하고 된장찌개를 바글바글 끓여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며 어느 때도 느껴보지 못한 시간을 보내며 입술에 감사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서 와서 성령이 임하니까 잘 듣고 그리고 잘 살고 얼마나 반찬도 잘 하시는데 잘 죽으시더니 다시 사셨네요 자 이렇게 이혼을 해도 혼자 살다가 나중에 합치세요 노숙자가 돼도 합치세요 집안에 물려줄 거는 더럽히지 않은 호적등본을 호적등본을 지키자 다 같이 호적등본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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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국시에 우리들 교회 국시에 아무쪼록 각자의 아픈 사건 속에서 항상 각자의 앞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어떤 곳에서도 내 앞에 내 옆에 계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며 요동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상급이십니까? 세상이 상급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설교는 다섯 번째는 높아지게 합니다 33절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 베드로는 10편 110장 1절을 인용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구세주로 통치자로 오른손으로 높이셨다고 해요 이 33절에 성부, 성자, 성령, 사미 하나님이 다 나와요 이 성령 강림의 가장 큰 핵심이고 성령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면 막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위해서 막 보좌 위에서 이제 이렇게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110편은 다윈 얘기는 아니에요 다윗은, 자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치니 마라이르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크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윗의 무덤은 여전히 있고 다윗의 몸은 썩은 지 오래되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누구를 주라고 불렀을까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그를 내주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원수를 자기 발 아래 완전 굴복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권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사탄을 완전 정복하실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10편 110편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10편 110편을 인생 후반부에 썼으니까 다윗도 가진 고난 다 겪고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죽어지고 십자가 겪지 않으면 나에게 예수님이 크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를 알아보고 내게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 보고 듣는 자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저절로 높이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무너진 후에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육이 무너지고 영이 세워지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이고 높아짐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무식했던 베드로는 이 10편과 요엘서를 자유자재로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제가 성령 충만 설교했을 때 요엘서를 인용했고 오늘은 10편을 인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약 이슈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성경으로 쫙 깨면서 너무도 조직적이고 말씀에 근거한 신학적 교류의 체계를 성령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설교를 보면서 누가 무식한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면 우리가 무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교회도 입만 열면 성경을 줄줄이 깨어지는 성경이 줄줄이 깨어지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신학을 했다고 깨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부터 사역자 이르기까지 점점 성경으로 깨며 상담하며 기도하며 이런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날로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받아서 성령의 설교와 말씀만 전하게 될 때 내 삶과 내 말의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집이고 교회고 나라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요 성령의 설교는 그래서 잘 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의 삶으로 말씀의 표적으로 잘 살게 합니다 그 잘 사는 것은 잘 죽게 합니다 잘 죽어지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간증에 이 순서가 들어가서 간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와서 말씀이 안 들렸다가 들린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게 바로 이게 성령이 임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높아지게 해요 자신에 대해 잘 짚고 밑바닥을 보며 절망할 때 부활을 합니다 오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합니다 부활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 보시기에 이렇게 성령의 설교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암으로 저를 이렇게 다루셨는데 그렇게 제 자신이 고통 속에서 직면해서 저의 죄를 많이 보고 그랬음에도 아직도 잘 살지 못하고 잘 죽어지지 못한 그런 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내 사랑은 그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얼마나 얄팍하고 언제 어디까지 가야지 주님의 불량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주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내 자신 때문에 우는데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꽹과리 같은 얘기를 안 해야 될 텐데 주님 제가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꽹과리 설교를 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성령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제 힘을 빼고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설교만 하라고 다시 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더욱더 자를 쳐복종시키며 제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며 집에서 또 이 모든 정말 그런 각자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곳곳에서 잘 죽어지고 잘 살아날 수 있을지 주님 저에게 이렇게 늘 책임을 물으십니다 저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다 바로 설 것인데 제가 이렇게 암을 주어도 주님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어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어겨 주시옵소서 저를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어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소서